지금 창업을 하시게 되면 좋은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직원으로 6개월 일하는 거랑 사장으로서 6개월 일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에 창업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위에는 망하는 분들이 많죠 문 닫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문 닫고 망하는 가게들은 권리금이 없습니다 엄청 많아요 한 집 건너서 한 집으로 임대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권리금 없는 가게를 내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안에 집기도 다 들어있어요 에어컨, 냉장고, 주방조리대, 식기세척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이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예요 나는 월세 내기도 벅차니 보증금만 빨리 받고 문을 닫고 싶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그런 가게들이 널려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요 그만큼 비용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처음 창업을 하려면 그런 것들 다 구비를 해야 되고 동선 파악에다가 위치를 다 정해서 놔야 되고 굉장히 비용이나 시간이나 노동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게 다 되어있는 거죠 물론 새 상품은 아니죠 다 중고 제품이고 쓰던 제품들이라 손봐야 될 것도 있고 위치도 내가 바꿔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이득이라는 겁니다 중고로 처분을 처분하다가 안 돼서 그냥 놔두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빨리 가게를 빼려고 그냥 그대로 놓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조건 사항에 철거를 하고 원상복귀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인과 합의하에 그 집기들 그냥 두고 나가는 거죠 인테리어도 그대로 놔두고요 왜냐면 아직은 새 거 같으니까 집주인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것들을 권리금을 받든지 아니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용을 하든지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권리금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안에 집기도 있으니까 이 자리를 임대하세요 좋은 조건에 드릴게요 라고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일명 호구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게는 시설 권리금으로 몇백만 원 정도 받기도 합니다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이거 그냥 팔기만 해도 얼만데 몇백만 원 주세요 이것만 주시면 제가 그냥 드릴게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조율을 잘 해야겠죠 거진 그런 식으로 나간 경우에는 집기들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테리어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기는 거죠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으니 들어와서 장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깔세를 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거의 다 건물이 다 비어 있는데요 깔세는 그냥 몇 개월치만 주는 거예요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집주인하고 계약해서 미리 선납하고 그 기간에만 잠깐 장사를 하는 거죠 그게 요식업이 됐든 신발이 됐든 의류가 됐든 속옷이 됐든 다 짧은 시간에 판매를 하고 나가는 거죠 주변에도 아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깔세들이 장사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많이 팔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죠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보증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냥 물건 떼와서 파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기회비용에 있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내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접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빈 상가만 있지 차여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조건도 조금씩 내려갑니다 제가 이번에 겪은 경험으로 봐서도 임대료나 보증금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방권으로 가면 그게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어 있는 가게들도 지금 다 안 나가는 마당에 프랜차이즈도 돈이 많이 드는 프랜차이즈 대신에 돈이 굉장히 적게 드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포차들이 왜 생겨날까요 가격 경쟁에서 이겨서 지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거죠 내가 1억이 있어야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는 반면에 내가 5천만원만, 3천만원만, 2천만원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들도 저가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포차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업종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포차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게 강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포차의 핵심이 비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생겨났고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그 회사가 건실한지 앞으로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죠 진흙 속에 진주가 분명히 있겠죠 잘 골라야겠죠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업을 하시게 되면 좋은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장사를 꼭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내가 나중에라도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러시면 지금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직원으로 6개월 일하는 거랑 사장으로서 6개월 일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보는 게 다르고 배우는 게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으셔서 사장으로 경험을 해보시면 나중에 훨씬 더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많이 들여서 창업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비용에서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가성비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 창업도 똑같습니다 가성비 따져서 창업을 하시면 돼요 가성비 따지셔서 돈은 많이 들이지 않되 성능이 우수한 그런 브랜드 그런 프차를 고르셔서 창업을 하시든 아니면 진짜 권리금 하나도 없는데 안에 집기랑 인테리어가 다 돼있어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깔끔해 내가 장사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데로 골라서 들어가는 거죠 가성비를 따져서 털기도 쉬워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망했어요 비용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죠 내가 내 돈 주고 다 냉장고 집기 다 산 거 아니잖아요 있는 거 그대로 쓴 거니까 털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창업하면 다 망할 거라는 생각 그러면 지금 창업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창업 안 하죠 그런데 창업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무조건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정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좋은 기회들을 잡아서요 조금만 발품을 팔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가 프랜차이즈 옥석을 가려야겠지만 저가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죠 창업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지금 저한테 다시 창업을 하라고 하면 무권리로 나와있는 시설이 다 되어있고 인테리어도 어느정도 기본이 되어있는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새 건물에 새로 인테리어 싹 다 해서 집기도 새 걸로 다 넣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돈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미 기회가 왔는데 왜 제가 그 기회를 차버리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창업을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창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꼭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깔쎄, 무권리 인테리어, 무권리 시설, 저가 프랜차이즈 4가지 꼭 명심하시고 창업 준비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사 곰프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